국내 주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DC인사이드를 타깃으로 DDoS 공격이 4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 매체에까지 DDoS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일 오전부터 일부 웹사이트 접속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비아를 통해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료를 통해 DC인사이드 등 피해 업체와 가비아의 사이버 대피소와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한 상태로 DC인사이드 DDoS 신고는 8일 오전 11시와 9일 오전 10시 50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DC인사이드 DDoS 공격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와 매뉴얼 이행이 중요하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에 주목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격 로그 분석과 피해를 막고자 통신사와 공격 정보를 공유하는 중인데 유사 DDoS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명 좀비 PC 공격이 대거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